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공부 5분만이란 책입니다. 고대원 성음모지음 빈티지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떻게든 어디서든 언제든 숨쉬듯 가벼운 습관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공부 5부는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활동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12개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500여개 이상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큰 습관 모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힘이 들어가는 목표보다는 정말 가벼운 목표로 시작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재미를 붙이는 것인데요. 저자 또한 습관 공부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패했지만요. 하루 책 한쪽 읽기, 하루 영어 단어 두 개 외우기, 간식 20분 늦게 먹기와 같이 사소한 것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분이 이 습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새로운 습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낮아지는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선택했는데요. 포스트잇에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글을 적어서 벽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칭찬을 하려니까요. 사소한 자신의 행동까지 파악해야 했고요. 너무 시시해서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만한가 싶기도 했지만요. 기준을 낮추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한 것, 단산음료를 먹지 않은 것 등 시시하다 싶은 것까지 다 적어서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과연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습관 공부를 계속한 결과 어느 날 보니까요. 칭찬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창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습관 공부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때 일인데요. 벽이 온통 자신을 칭찬하는 글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시각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눈앞에 성과가 보이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소한 반복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런 직접적인 성공 체험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습관을 도전해 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습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 칭찬 스티커를 벽에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습관 공부 5분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팁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습관을 공부하라. 습관을 들이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진짜로 습관도 공부를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력과 끈기도 필요하지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지속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요.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일이 없도록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실행하는 마음가짐부터 목표를 세우는 법.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와 활용법. 습관 행동을 하는 시간대와 기록방법. 효과적으로 습관 행동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2. 누적 숫자로 관리하라. 우리는 누적된 습관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습관의 심리적인 효과가 실제 효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바로 자존감의 향상이기 때문입니다. 책 한쪽 읽기, 하루 턱걸이 30초 하기 등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분만에서는 작은 성공을 증명할 수 있도록 누적 숫자를 활용하는데요. 오늘 몇 번의 습관 행동을 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쌓여가는 숫자를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습관 시스템을 아무리 탁월하게 구축했다고 해도 혼자서 습관 공부를 시작하는 일은 어렵다고 해요. 꼭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친구가 만나자고 하고 야근은 더 많이 생기곤 하잖아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핑계되지 않도록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경쟁을 통해 자극과 공감을 얻으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습관 활동을 참고 삼아서 자신의 습관 디자인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습관을 다른 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습관을 일상에 끼워 넣어라. 사소한 습관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습관인데요. 습관을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일상에 끼워 넣는 방법이 좋은데요. 의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서 효과적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외국어 회화를 듣거나 화장실 문틀에 풀어바를 설치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턱걸이 연습을 하는 식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가 힘들다면 이처럼 평소 자신의 생활 속에다 자연스럽게 습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끼워 넣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항상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벼운 습관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습관 공부 5분만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체크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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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